네 이제 저는 코로나 이전에도 수업을 녹화를 했어요. 또 페이스북에 라이브라는 기문도 혹시 아시나요? 저는 애들이 요즘 애들이 손님들 전국적으로 손님들이 고민하시는 게 왜냐면 아이들의 무기력한 게에요. 근데 이것들이 무기력할 리가 없어. 그래서 계속 관찰을 했더니 이 놈들이 노래방 가서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네. 그래가지고 니네 잘 걸렸다. 이 놈들이 수업시간에 다 무기력한 척하고 엎드려있더니 노래방 가서 여러분 놀아. 그래서 아예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스탠드 되고 그때부터 찍기 시작했어요. 그래가지고 무기력한다는 걸 저는 상상하지 못한 거죠. 요즘 애들이 그래서 추천. 간단하게 얘기했고 워낙 휴대폰이 성능이 좋아서 옛날에 뭐 디지털 카메라를 훨씬 능가하는 성능이에요. 요즘 S22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중